미군 전술기지 두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K6로 불리는 캠프 험프리스와 K55로 불리는 평택 오산 공군기지입니다. 이들 미군기지는 한국전쟁 중 건설되어 우리 국방과 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은 대한민국 안보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했고 이는 우리의 큰 자부심입니다. 평택은 지금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카이스트 유치, 그리고 국제고덕 신도시와 브레이시티 조성, SRT 등 각종 교통망 확충, 수많은 사회 경제 인프라 마련으로 평택시는 100만 특례시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불균형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도심 간 불균형 문제는 평택시 가장 큰 현안이며 이대로 나아가면 심각한 지역 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미군기지 인근 구도심의 경우 평택이 발전하는 동안 최소한의 변화 없이 피해야만 떠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행기 소음으로 육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고 건축물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은 미군기지가 이전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지만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일부 해결책이 모색됐습니다. 시에서 추진한 연구 용역 결과 고도 제한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평택시는 법에서 정한 행정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고도 제한을 일부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군과 미군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평택시는 이미 공작사 등 평택 현지 공군뿐 아니라 공군본부와도 협의를 진행해 왔고 지난 15일에는 고도 제한 완화와 관련된 심의를 공군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정부와 공군, 주한미군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항공기 소음과 고도 제한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고도 제한 완화 결정을 내려주길 호소합니다. 2010년에도 평택시 용역 결과에 따라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때도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10년, 13년 동안 또다시 재산생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들은 일종의 사명감으로 우리나라와 주한미군을 잇는 역할을 자진해 왔으며 미군과의 다양한 교류에서 적극 나서며 한미동맹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우리 공군과 미군이 우리 주민이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시어 70년 동안 이루어진 주민 피해의 악순환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공군과 주한미군이 긍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